모든 것이 당신을 얻기 위한 대가라면 난 평생을 지하 감옥에서 지낼 수 있어. 떠납시다. 우리 아기만, 이 아기만 생각해. 다른 생각은 말아요. 저는 고려의 국무입니다. 국무재 이술양계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어. 도매불망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. 제 바람이 이루어질까? 네가 의원이냐? 내가 아프다는데 왜 무시해? 우악대사님일세. 오늘은! 밥껏 죽어! 밥껏 먹는다! YOURSELF!